와 여기가 어딜까요? 키즈카페 와 여기 이번에 새로 캔시텅 호텔에서 예쁜 키즈카페 우리 여기 너무너무 좋을 거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? 네 짜잔 들어가 봅시다 아가야 짜잔 너무 귀여워 짜잔 이거 있어 또 살아남기 누가 떨어지나 윤희야 윤희야 안 돼 윤희가 살아남았습니다 파쿠르 있어요 파쿠르 짠거 출발 윤희 나와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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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긴 뭐야 신빈이네 할아버지가 밀어주세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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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 아 우와 오 인테 roles 3 2 1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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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 던져주면 공잡기 대결! 민희 간다! 출발! 오! 윤희! 시작! 아! 일단 윤희 실패! 우읬! 오케이! 출발! 으오! 출발! 뚜루룩! 우와! 잘 돼요, 어머니! 볼풀 안에 숨어요, 아빠가. 실례합니다. 볼풀까지 가려주세요! 찾는다. 어디 있나? 어, 민희 안 보여! 민희도 안 보여! 어휴, 어디 있나? 오, 대박! 오, 이게 누구지? 민희 오빠 찾으러 갑니다. 민희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었구나! 근데 안 보여! 아, 깜짝이야! 오, 민희! 어, 이거 날라오는 게 생생한데? 야! 야! 어허! 잡았다! 잡았다! 되겠지? 붕어빵! 빵빵합니다. 돌이 잡았어, 돌이! 어! 노란색 돌이! 노란색 돌이! 노란색 돌이! 이제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싫어요. 해거라! 우와! 여보세요? 물고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, 지금? 슬라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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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? 좋아! 안녕하세요! 우리 친구들, 어떤 슬라임 만들어보고 싶어요? 샤베트도 있고, 저쪽에 구름도 있고요? 젤라또도 있어요. 어떤 걸로 해볼까? 저 샤베트요. 저는 젤라예요. 이쪽에 또 아래에 파츠가 있어. 어떤 게 어떤 게 이쁘지? 그거랑... 오, 신기하다, 이거. 이거 예쁜데? 선생님 골라주신 거? 그러면 이제... 여기 두 개. 이거 샤베트. 다른 젤라또. 다른 젤라또. 오, 재밌겠다. 자, 만들러 가볼까요? 이건 슬라임 매트예요. 슬라임 매트 위에서 해야 손에 덜 달랐겠지? 어디서 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? 네. 여기서는 바나나 같은 냄새 나지 않아? 네, 바나나! 그렇지? 미니는 뭐야, 무슨 냄새 나지? 저요? 저 우주요. 우주요? 우주? 우주. 난 맞아. 미니가 이걸 들어서 슬라임 매트 위에 뿌려볼까요? 그렇지. 요네도. 얘네를 이렇게 손으로 톡톡 한번 눌러볼까? 어때요? 엄청 엄청 손에 잘 달라붙죠?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? 이티비 파. 그렇죠. 먼저 손에 한 다음에 손 씻듯이 쓱싹싹 한번 해볼게요. 딱 하고서 주물주물 해볼까요? 뭐요? 괴물 손이 붙어. 아까 전부터 투명했던 게 다 되고 있어. 오, 됐다. 잘 떼어줘요, 이제. 우와. 설탕 맞다. 오. 오. 실루시다. 오. 오, 아이스크림 됐어요. 아이스크림 다 구워버리시다. 우와. 오. 오. 우와. 우와, 진짜 이뻐. 조선이 이렇게 됐어요. 자, 얘네도 위에. 오. 색깔 되게 예쁘다. 이렇게? 응, 클레이로. 오. 더 말랑말랑거리고. 더 잘 늘어져요. 오. 나도 좀 더 만들어줘요. 이거 치즈 같다. 윤크림이 지금 들어간 게 뭐예요? 클레이로. 오. 더 연해지네. 우와, 이제 우리 향기 넣을까? 네. 저는 바나나. 저는 소다 향. 오. 바나나 오일 냄새가 나요? 바나나 오일 냄새? 오. 레몬하고 소다 섞인 것 같아. 하트. 우와. 우와, 너무 예쁘다. 됐다. 오. 바나나 케이크 같아. 오. 바나나 케이크 같아. 오, 미리 완성된 거야? 네. 우와. 너무 멋있는데?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. 바나나 아이스크림인가요? 하트 바나나. 하트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에요. 다 완성됐어요? 네. 오늘 어땠어? 재미있었어요. 여기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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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아, 저희가 이제 클램핑. 밥 먹은 걸로 예약했거든요. 어우, 그거 너무 나왔다. 너무 맑아요. 오. 오. 가자. 하트 바나나. 하트 바나나. 하트 바나나. 여러분, 로미유. 클램핑 강으로 초대합니다. 우와! 우와. 대박! 오늘은 아빠가 셰프입니다. 아주 오늘 즐거운 하루 맨. 하트 바나나. 추울까봐 미리 이렇게 작은 만도 좀. 배고프다. 빨리 먹어야 되겠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거를 한 번씩 해놔야 되는데. 양갈비가 있어요? 양갈비 이거, 이거 봐라. 오! 저는 이거야, 이거. 랍스터. 대박이죠? 대박. 맛있겠다. 애들도 잘 먹을 거 같은데? 자, 소시지. 어머, 어머, 하자. 어머, 어머, 안 돼. 잘 먹자, 얘들아. 하나 먹고, 하나 먹어볼까? 자, 시식해요. 음! 로경아 왔으면 진짜 울었겠다. 로경아 왔으면 진짜 울었겠다. 진짜 맛있어. 너무 행복해. 끝내줘. 난 지금 행복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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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랍스터. 하하하하. 후후. 이야, 진짜 끝내줘게 맛있게 생겼네요. 하하하하. 음. 이럴 수가. 하하하하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민윤이. 러스틴 프루트. 뭔데요? 라면 앤 라이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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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